저희들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감상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는 12장. 엘리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네이브가 여왕이 만든 탈투를 훔쳤다고 재판을 받습니다. 왕이 판사이고 메시몬들은 작은 새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인데 증인들을 불러냅니다. 증인들은 엘리스가 이전에 만났던 이들입니다. 모자 장수가 차를 마시다 말고 증인으로 소환되어 나오지만 이렇다 할 말도 없이 횡설수설하다가 도망가듯이 겁먹고 물러갑니다. 두 번째 증인은 공작 부인 집에서 만난 요리사인데 증거를 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재판이 혼란스럽고 판사인 왕은 재판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배심원들은 모두 멍청합니다. 엘리스는 자신의 몸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세 번째 증인으로 토끼가 엘리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스가 증인 속에 서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재판이 계속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엘리스의 증거 여기요 하고 엘리스가 외칩니다. 지난 몇 분 동안 얼마나 자신의 몸이 커졌는지 In the flurry of a moment 하니까 허겁지겁 하는 사이에 자신의 몸이 아주 커진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And she jumped up in such a hurry that she tipped over the jewelry box with the edge of her skirt. 그래서 멀쩍 뛰어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주 급히 하다 보니까 자신의 치맛자락 끝으로 jewelry box, 배심원석을 tipped over 하니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Upsetting all the jewelry men on to the heads of the crowd below 그 배심원석에 앉아있던 배심원들을 그 밑에 있는 동물들 머리에다가 전부 쏟아버립니다. Upset하면 쏟아버리는 거 And there they lay sprawling about Sprawl about 팔다리를 벌리고 아무렇게나 누워있습니다. Reminding her very much of a glove of a gold face she had accidentally upset the week before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엘리스가 지난주에 사고로 accidentally니까 사고로 엎질렀던 금붕어 어항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배심원석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나니까 지난주에 금붕어 어항을 엎어놓은 것을 그 생각이 납니다. 여기 사파의 제목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Giant Alice upsets the jewelry literally Literally 하면 말 그대로죠. 커다란 앨리스가 배심원들을 뒤집어 엎다. Upset하면 화를 내게 하는 것도 되고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다 봐도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엎어버리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심원들을 또 아주 화나게 했겠죠. Oh, I beg your pardon. She exclaimed in a tone of great dismay. Great dismay. 아주 낭패를 봅니다. 아주 당황해서 탄성을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Oh, 정말 죄송해요. And began picking them up again as quickly as she could.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배심원들을 줍습니다. 네, 조그만한 동물들이니까 다 집었겠죠. For the accident of the goldfish kept running in her head. 머릿속에는 금붕어 어항을 뒤집어 엎었던 사고 친 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금붕어가 죽게 하지 않으려고 빨리 집듯이 지금 배심원들을 그렇게 빨리 집게 됩니다. And she had a vague sort of idea that they must be collected at once. 그래서 아주 애매한 생각을 합니다. 이 배심원들을 빨리 집어야 된다. And put back into jewelry box or they would die. 배심원석에 빨리 집어 넣어줘야 된다. 아니면 배심원들이 죽어버릴 것이다. 항아리에서 쏟아 부어진 금붕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금붕어들을 빨리 집어서 어항물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는 배심원들을 빨리 집어서 배심원석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가 없다. Until all the jurymen are back in their proper places. All 모든 배심원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다. All 하면 모두 아주 강조를 하면서 반복합니다. Looking hard at Alice as he said so.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Alice를 Look hard at Alice를 노려봅니다. Alice looked at the jewelry box. Alice가 배심원석을 보니까 And so that in her haste She had to put the lizard in head downwards. 성급하게 배심원들을 좌석에 집어넣다 보니까 Lizard 도마뱀을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도록 집어넣습니다. And the poor little thing was waving its tail about in melancholy way. 그 불쌍한 조그만한 도마뱀이 구슬프게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Being quite unable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어서. She soon got it out again. 그래서 곧 도마뱀을 다시 꺼내서 And put it right. 바로 넣어줍니다. Not that it signifies much. She said it to herself. Alice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야. I should have think It would be quite as much use in the trial one way up as the other. 내 생각으로는 머리가 위로가 있든 아래로 가 있든 그렇게 상관이 없다. 워낙 멍청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도마뱀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소용이 없다. As soon as the jury had a little recovered from the shock of being upset, 배심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다 내 던져지는 거죠. 내 던져진 충격을 조금 회복하자마자 And their slates and pencils have been found and handed back to them. 그리고 뭘 적을 수 있는 판과 연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마자 They said to work very diligently to write out a history of the accident. 아주 열심히 적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전말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그 이야기를 부지런히 적기 시작합니다. All except the result. 도마뱀만 빼놓고는 뭘 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심했던 거죠. 뭘 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입을 쫙 벌리고는 법정의 지붕만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너무 충격이 심해서 그냥 멍청이 앉아가지고 지붕만 쳐다보는 거죠. What do you know about this business the king said to Alice 왕이 Alice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 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Nothing said Alice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Alice가 얘기합니다. Nothing whatever persisted the king 왕이 수궁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니 Nothing whatever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That's very important the king said turning to Jewelry.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왕이 얘기하면서 메시몬을 쳐다봅니다. They were just beginning to write this down on their slates. 메시몬들이 판에다가 이걸 막 적으려고 하는데 When the white rabbit interrupted 흰뚝해가 끼어듭니다. Unimportant your majesty means of course. 당연히 폐하께서 중요하지 않아 하고 의미하신 거야. He said in a very respectful tone. 아주 공손한 어조로 얘기는 하지만 but frowning and making faces at him as he spoke. 얘기를 하면서 왕을 보고는 눈살을 지푸리고 오만상을 합니다. Make faces 하면 인상을 쓰다. Unimportant and of course I meant the king hastily said. 그러자 왕이 서둘러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얘기를 했어. And went on to himself in an undertone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나즈막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Important Unimportant Un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As if we were trying which word sounded best 마치 어떤 단어가 제일 잘 들리는지 제일 근사하게 들리는지 보려고 얘기하듯이 혼자서 중얼 거립니다. Some of the jury wrote it Important 어떤 배심원은 중요하다고 적었고 and some Unimportant 다른 배심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계속 그 말을 되풀이 하니까 배심원들이 헷갈려서 어떤 배심원들은 중요하다고 적고 다른 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Alice could see this as she was near enough to look over their slates Alice 는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너머로 그 판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ut it doesn't matter of it she thought to herself 혼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관없어. At this moment the king 이 순간에 왕이 who had been for some time busy writing in his notebook 자신의 공책에 바쁘게 뭔가를 한동안 적더니 Crackled out silence 조용하시오 하고 외칩니다. Crackle out 하면 거위가 깨끗 울듯이 조용하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And read out from his book 자기의 책을 읽습니다. Rule 42 규정 42조 All persons more than a mile high to leave the court 키가 1마일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법정을 떠나야 한다. Everybody looked Alice 모두가 Alice 를 쳐다봅니다. I'm not a mile high said Alice 나는 키가 1마일 되지 않는데 Alice 가 얘기합니다. You are said king 너는 돼 하고 왕이 얘기합니다. Nearly 2마일 high at little queen 여왕이 덧붙입니다. 2마일 이나 되는데 Well I shan't go at any rate said Alice shan't 하면 shall not Alice 가 거야. that's not regular rule 그 외에도 그건 정규적인 조항이 아니다. 평소에 있는 조항이 아니다. You invented it just now. 이제 막 만들어낸 거잖아요. It's the oldest rule in the book said king 왕이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일 오래된 조항 이야. Then it ought to be number one said Alice Alice 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조항 이어야죠. The king turned pale and shot his notebook hastily.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신의 공책을 서둘러서 닫아 버립니다. Consider your verdict he said to the jury in a low trembling voice. 판결을 고려하시오. 하고 배심원에게 얘기합니다. 낫고 떨리는 목소리로. There is more evidence to come yet. please your majesty said a white rabbit. 힌도키가 얘기합니다. 폐하 더 다뤄야 할 증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Jumping up in a great hurry 서두르면서 벌쩍 뛰어 일어납니다. This paper has just been picked up. 이 종이를 막 집었어요. 집었다는 거는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What's in it said a queen 이왕 왕이 얘기합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 I haven't opened it yet. said a white rabbit. 흰뚜키가 얘기합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요. But it seems to be a letter. 하지만 편지인 것 같아요. written by the prisoner to to somebody 죄수가 누군가인가 쓴 편지인 것 같다고 합니다. It must have been that said a king 왕이 얘기합니다. 그름에 틀림없다. Unless it was written to nobody which is an user you know. 알다시피 아무도 아닌 자에게 쓰여진 것이라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이상한 일이지. 편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써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쓰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Who is directed to said one of the jurymen? 매시문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누구 앞으로 쓰여진 것이요? It isn't directed at all said white rabbit. 흰뚜키가 얘기합니다. 아무 앞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데요. In fact there is nothing written on the outside. 사실은 종이 바깥에 쓰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He unfolded the paper as he spoke. 얘기를 하면서 종이를 펼칩니다. And added it isn't a letter after all. 알고보니까 이건 편지가 아니네요. It's a set of verses. 이것은 몇 가지 시입니다. Are they in the prisoners and writing? asked another of the jurymen. 그것이 재수의 필적으로 쓰여졌느냐? 하고 다른 배심원 한 명이 물어봅니다. No, they are not said white rabbit. 아니요. 하고 흰뚜키가 대답하고 And that's the curious thing about it. 그게 지금 제일 이상한 것이에요. The jury all looked puzzled. 배심원들이 모두 황당해 합니다. He must have imitated somebody else's hand. said the king. 왕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다른 사람의 필적을 모방한 것임에 틀림없어. The jury all brighten up again. 그러자 배심원들이 다시 얼굴이 전부 밝아집니다. Please see your majesty. said the knave. 네 드디어 죄수가 말을 합니다. 네이브가 얘기를 합니다. 폐하 I didn't write it. They can prove I did.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랬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There's no name signed at the end. 끝에 제 이름이 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If you didn't sign it said king.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That only makes the matter worse. 네가 그 상황을 더 불리하게 하고 있어. You must have meant some mischief.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네가 의도한 것임에 틀림 없어. Or else 으도 으도 는 어떻게 했었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서명을 했었을 것이다.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서명을 안 했다고 덮어씌우는 거죠. There was a general clapping of hands at this. 이 말을 하자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그날 왕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정말로 처음으로 똑똑한 얘기를 했습니다. That proves his guilt said queen. 여왕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거야. It proves nothing of the sort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그게 입증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적혀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 하면서 왜 그래요? Read them said king. 왕이 얘기합니다. 그걸 읽어보아라. The white rabbit put on his spectacles. 흰 토끼가 앙덩을 씁니다. Where shall I begin please your majesty he asked 물어봅니다. 폐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Begin at the beginning the king said gravely 왕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and go until you come to the end then stop 계속해서 읽고 끝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멈춰라. These were the verses the white rabbit read. 다음에 나오는 구술들이 흰토끼가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는데 네가 그녀한테 갔었다고 and mentioned me to him 그리고 나를 그에게 언급했다고 she gave me a good character give a good character 하면 칭찬 해주다 그녀가 나를 칭찬 해줬는데 하지만 내가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he sent them words I had not gone 그가 그들에게 내가 가지 않았다는 말을 보냈다 we know it to be true 우리는 그게 사실인 것을 안다 if she should push the matter on 만약 그녀가 이 일을 계속 추진한 다면 what would become of you 너는 어떻게 될까 I gave her one they gave him too 내가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개를 주었다 you gave us three or more 너는 우리에게 세 개 아니면 더 이상 을 주었다 여기서 나 너 우리 너희들 그들 그녀 그 하고 대명사들을 많이 사용해서 서로 정신없이 주고받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흘러가죠 they all returned from him to you 그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받아서 너에게 돌려주었다 though they were mine before 이전에는 그게 내 것이긴 했지만 if I or she should chance to be involved in this affair 나나 아니면 그녀가 이 일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면 he trusted to you to set them free 내가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가 나를 믿을 것이다 exactly as we were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이 my notion was that you had been 내 생각은 네가 뭐뭇 이라고 생각한다 before she had his feet 그녀가 이 화를 내기 전에 an obstacle that came between him and ourselves and it 내 생각으로는 네가 그와 우리들과 그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don't let him know she liked them best 그녀가 그들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가 알게 하지 말라 for this must ever be a secret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이어야 하니까 kept from all the rest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르는 비밀이어야 하니까 between yourself and me 너와 나만의 비밀이어야 하니까 That's the most important piece of evidence we've heard yet said king rubbing his hands 손을 비비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이다 자 이제 배심원으로 하여금 또 판결을 고려하라고 그 말을 할 뻔했죠 그 말을 자주 합니다 if any one of them can explain it said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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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she had grown so large in the last few minutes 한 몇 분 동안 Alice 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that she wasn't a bit afraid of interrupting him 아주 몸이 커지니까 왕이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I'll give him six pens 누구라도 그 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six pens 를 주겠다 I don't believe there is an atom of meaning in it atom 하면 원자 아주 작은 것이죠 그 안에는 의미가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지 않는 다고 합니다 the jury all wrote down on their slates 그러자 배심원들이 자기네들 판에다가 전부 다 적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but none of them attempted to explain the paper 하지만 아무도 그 종이에 적혀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if there is no meaning in it said the king 왕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that saves a world of trouble you knew 알다시피 많은 수고를 들게 되어 있어 as we needn't try to find any 아무것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수고를 많이 들어줄 것이다 and yet I don't know he went on 하지만 모르겠어 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spreading out the verses on his knee 무릎에다가 그 시가 적혀있는 종이를 펼치면서 아직은 모르겠어 하고 얘기합니다 and looking at them with one eye 한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 시를 들여다봅니다 I seem to see some meaning in them after all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뭔가 의미를 좀 보는 것 같아 said I could not swim you can swim can you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얘기했다 너 수영을 못하지 he added a turning to the nave 덧붙입니다 네이브를 쳐다보면서 the nave shook his head sadly 그러자 네이브가 슬프게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Do I look like it? he said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which he certainly did not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being made entirely of a cardboard Cardboard 하면 종이나 판자 판자로 전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죠 종이나 판자로 만들어진 그 게임에 쓰이는 카드인데 물에 들어갔다가는 다 젖어서 망가질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All right so far said the king 좋아 왕이 얘기합니다 And he went on muttling over the verses to himself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시를 혼자서 중을 그립니다 We know it to be true That's the jury of course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건 당연히 배심원들이지 I gave her one they gave him two 내가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이 그에게 두 개를 주었다 Why? That must be what he did with the turds You know 이게 바로 알다시피 그가 네이브가 탈퇴를 가지고 한 것이다 But it goes on They all returned from him to you said Alice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모두 그에게서 받아다가 너에게 돌려줬어 하고 계속되는데요 하고 앨리스가 얘기합니다 Why there they are said the king triumphantly pointing to the turds on the table 그래서 왕이 일기양양하게 테이블에 있는 탈트를 가리키면서 자 저기 탈트들이 있잖아 Nothing can be clearer than that 그것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지 Then again before she had his feet 그러고 나서 다시 그녀가 이 화를 내기 전에 You never had a fits my dear I think he said to the queen 왕이 여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절대로 화낸 적 없지 내 생각으로는 Never said the queen furiously 여왕이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Throwing an ink stand at the lizard as she spoke 얘기를 하면서 잉크병을 도마뱀에게 집어던집니다 The unfortunate little Bill had a left-off writing on his slate with one finger 그 불행한 쏙을 만난 Bill 도마뱀의 이름입니다 한 손가락으로 판에다가 적는 것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Leave off 하면 중단하다 그 끽끽그리는 소리가 나는 연필을 가지고 적고 있다가 앨리스가 참지 못해서 그걸 뺏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판에다가 뭘 적고 있었습니다 As he found it made no mark 근데 손가락으로 뭘 적으니까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But he now hastily began again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서 다시 뭘 쓰기 시작합니다 Using the ink 그 잉크를 쓰면서 That was trickling down his face 잉크가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As long as it lasted 그게 계속되는 한 잉크가 떨어질 때까지 그 잉크를 사용해서 판에다가 계속 적기 시작합니다 Then the words don't fit you said a king Looking round the court with a smile 그러면 그 단어는 당신한테 적합한 게 아니네 하고 왕이 얘기합니다 웃음을 지으면서 법정을 둘러보면서 얘기합니다 There was a dead silence 다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It's a pun The king added it in an offended tone 자기는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전부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니까 화를 내면서 덧붙입니다 Pun 하면 말로 장난치는 거죠 말장난을 했어 And everybody left 그러자 모두가 웃습니다 Let the jury consider their verdict The king said 왕이 얘기합니다 배심원들로 하여금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라 For about 20th time that day 그날 그 말을 2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No no said the queen Sentence first The verdict afterwards 아니지 아니지 이왕이 얘기합니다 형 선고를 먼저 하고 판결은 나중에 판결이 먼저 되고 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데 바꿔서 얘기합니다 Stop and nonsense said Alice loudly Alice가 큰 소리로 말도 안 돼 Stop and nonsense 말도 안 돼 The idea of having the sentence first 형을 먼저 선고할 생각을 하다니 Hold your tongue said the queen turning purple 잠자코 있어 하고 여왕이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I won't said Alice 싫어 하고 Alice가 얘기합니다 Off with her head The queen shouted at the top of her voice 여왕이 목청껏 고함을 지릅니다 이하의 목을 잘라버려라 Nobody moved 아무도 움직이실 않습니다 Who cares for you said Alice 누가 당신 말을 듣는데 누가 당신이 하는 말을 상관이라도 한데 하고 Alice가 얘기합니다 She had grown to her full size by this time 이제는 몸이 평소의 몸 크기로 커졌습니다 You are nothing but a pack of cards 너희들은 모두 다 카드 한 벌일 뿐이야 카드를 모아놓은 것 뿐이야 At this, the whole pack rolls up into the air 이 말을 듣자 그 모든 카드들이 한 벌이었던 모든 카드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And came flying down upon her 모두가 Alice에게로 날아옵니다 She gave a little scream Half of a fright and half of anger 비명을 나지막하게 지릅니다 반은 겁이 나서 반은 화가 나서 And tried to beat them off 그리고는 다 물리치려고 합니다 And found herself lying on the bank 그리고는 강두기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With her head in the lap of her sister 머리는 언니의 무릎에 대고 Who is gently brushing away some dead leaves that had fluttered down from the trees upon her face 그 죽은 나뭇잎을 쓸어내려주고 있습니다 Flutter down from the trees upon her face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Flutter 팔랑거리면서 떨어진 Alice의 얼굴에 떨어진 그 죽은 잎들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떨어진 그 죽은 잎들이 꿈을 꾸면서 카드가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Wake up, Alice dear, said her sister 언니가 얘기합니다 일어나, Alice Why? What a long sleep you've had 아니, 어쩜 이렇게 잠을 오래 자니 Oh, I've had such a curious dream,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And she told her sister as well as she could remember them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 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All these strange adventures of hers that you have just been reading about 지금 막 여러분이 읽고 있었던 그 이상한 모험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 언니에게 얘기해줍니다 And when she had finished, her sister kissed her 얘기가 끝나고 언니가 키스를 했습니다 And said it was a curious dream, dear, certainly 이건 확실히 신기한 꿈이다 But now run into your tea, it's getting late 하지만 차 마시러 빨리 달려가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So Alice got up and ran off Alice가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Thinking while she ran as well she might 달려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dream it had been 정말 굉장한 꿈을 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But her sister sat still just as she left her Alice가 가버렸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앉아있습니다 Leaning her head on her hand 머리를 손에 기대고 Watching the setting sun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And thinking of a little Alice and all her wonderful adventures 어린 Alice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Alice가 경험한 굉장한 몸들 그것을 생각합니다 Till she began dreaming after a fashion After a fashion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And this was her dream 이것이 Alice 언니의 꿈입니다 First she dreamed of a little Alice herself 처음에는 어린 Alice를 꿈을 꿉니다 And once again the tiny hands were collapsed upon her knee 다시 한번 무릎 위에 작은 손을 꽉 끼고는 And the brighter eager eyes were looking up into hers 반짝거리는 눈으로 열심히 자신의 눈을 쳐다봅니다 She could hear the very tones of her voice Alice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었고 And see the queer little toss of her head 머리를 뒤로 조금 별나게 제끼는 거죠 토스하면 머리를 제끼는 거 머리를 조금 별나게 제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To keep back the wandering hair that would always get into her eyes 머리가 얼굴에 내려오면서 눈을 항상 찌르곤 했는데 눈을 찌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조금 제끼는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이런 Alice의 모습을 봅니다 And still as she listened 아직까지도 듣고 있었고 or seem to listen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whole place around her became alive The strange creatures of her little sister's dream 그 모든 장소가 어린 여동생의 꿈에 나타났던 그 이상한 동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The long grass rustled at her feet as the white rabbit hurried by 긴 풀들이 자기 발밑에서 바스락 그리고 그때 흰 토끼가 급하게 지나갑니다 The frightened mouse splashed its way through the neighboring pool 그리고 겁을 먹은 쥐가 근처에 있는 웅덩이를 천번거리면서 헤엄쳐 갑니다 She could hear the rattle of teacups 그리고 찻잔이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As the march hare and his friends shared their never-ending meal 3월의 토끼와 그 3월의 토끼 친구들이 절대 끝나지 않는 음식 여기서는 절대 끝나지 않는 차를 계속 마시는 게 되겠죠 시간이 6시에 계속 멈추어 있어서 그때가 차 시간인데 계속해서 차를 마셔야 됩니다 And the shrill voice of the queen ordering off her unfortunate guest to execution 그리고 여왕의 날카로운 목소리 불쌍한 손님들을 전부다 처형시켜라 하고 명령하는 그 여왕의 날카로운 목소리 Once more the pig baby was sneezing on the duchess knee 공작부의 무릎에서 돼지같이 생긴 아기가 재채기를 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While plates and dishes crashed around it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접시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요리사가 접시라든지 주전자를 다 집어던지고 했었죠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Once more the shriek of the griffon 그리폰이 과음 지르는 소리도 한 번 더 나옵니다 The squeaking of a lizard's slate pancer 그리고 도마뱀이 판에다가 자기 연필로 쓸 때 나는 끼 끼 가는 소리도 한 번 더 나옵니다 And the choking of the suppressed guinea pigs Guinea pig가 제어를 받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가방 속에 쳐놓고 깔아뭉개 쓰니깐 숨이 막혔겠죠 Feel the air 공기를 채웁니다 공기를 채우는 것이니깐 들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Mixed up with the distant sounds of the miserable mock turtle 불행한 가짜 거북이가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섞여서 이런 여러가지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So she sat on with the closed eyes 그리고는 안 씁니다 눈을 감고는 And half believed herself in wonderland 반쯤은 자기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Though she knew she had a bad to open them again 하지만 압니다 눈을 다시 뜬다면 And all would change to dull reality 모든 것이 다 지루한 현실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압니다 The grass would be only rustling in the wind 토끼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풀이 바람 속에서 그냥 바스락거리는 것이고 And the pool rippling to the waving of the reeds 웅덩이에서는 쥐가 천벙천벙거리면서 행을 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갈대가 흔들리니까 웅덩이에서 잔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The rattling teacups would change to tinkling sheep bells 그리고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염소 목에 걸린 종소리라는 거죠 그것으로 바뀔 것이다 And the queen's shrill cries to the voice of the shepherd boy 그리고 여왕의 날카로운 고음 소리들은 양치는 소년의 목소리로 변할 것이다 And the sneeze of the baby 그리고 아기가 재채기하고 The shriek of a griffon 그리폰이 과음 지르고 And all the other queer noises 그리고 다른 모든 이상한 소리들 Would change, she knew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죠 To the confused clamor of a busy farmyard 농장 앞마당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혼란스러운 시끄러운 소리들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소리들이 꿈에서는 이상한 동물이나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내는 걸로 들렸다는 거죠 멀리서 소가 로잉하면 음메하고 우는 거 그 우는 소리가 Take the place of the mock turdler's heavy subs Take a place of man 대신하다 가짜 거북이가 심하게 허느끼는 소리를 대신할 것이다 Lastly, she pictured to herself how this same little sister of hers would And how she would keep through all her riper years And how she would gather about her other lives and make their eyes bright and eager with many strange tales 많은 이상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열심히 듣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건지 Perhaps even with the dream of wonderland of long ago 오래 전에 꿈꾸었던 그 이상한 나라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들려주면서 어떻게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눈이 반짝반짝하게 하고 또 열심히 얘기를 귀담아 듣게 하게 하려는지 이제 그것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And how she would feel with all their simple sorrows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슬픔 어린 아이들은 울었다가 또 금방 웃죠 그런 면에서 단순하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려는지 And find the pleasure in all their simple joys 또 단순한 기쁨 별 생각 없이 깔깔 잘 웃죠 어린 시절에는 그 단순한 기쁨 속에서 어떤 만족을 찾아낼지 She pictured to herself 자기 자신한테 그려봅니다 Remembering her own child life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And the happy summer days 그리고 행복했던 여름날들을 생각하면서 앨리스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슬픔 속에서 뭘 느끼고 단순한 기쁨 속에서 어떤 만족을 찾게 될지 그것을 언니가 생각해 봅니다 앨리스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It doesn't matter if it 하는 말을 되풀이하죠 배시문들이 무엇을 적든 배시문들이 바로 앉아있든 거꾸로 앉아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이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결론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판 중에 앨리스의 몸이 커지는데 이상한 나라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은 카드에 불과해 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상한 나라가 허구임을 밝히고 자신의 원래 모습만큼 커지는데 이때 그 허구에 대한 자신의 비판력에 확신이 생깁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그 모든 허구가 사라집니다 네이브가 쓴 시를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한 나라가 의미 없는 성격으로 일관해 있다는 것을 앨리스가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에다가 자신의 의미를 갖다 붙이고 앨리스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앨리스의 비판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줄곧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이 깨면서 언니가 대화를 전개해 나가고 이상한 나라의 꿈은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이 됩니다 앨리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자기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로 어린 시절의 소박한 마음을 간직한 하나의 이야기로 간직이 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캐롤은 앨리스와 앨리스 자매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보트도 타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했는데 어느 날 부모가 불러서 교제를 단절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결정으로 루이스 캐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앨리스의 자매들과 다시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교제 단절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재판에서 묘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 봅니다 앨리스의 아버지는 옥스포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철치 칼리지의 학장이었습니다 무척 권위가 있는 집위에 있었는데 이 법정의 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앨리스의 어머니는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이 상류층과 교제해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법정의 여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네이브는 루이스 캐롤 자신이라고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호에 보면 네이브가 무엇을 훔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이브 오브 헐트라고 해서 마음을 훔친 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소녀의 마음을 훔친 자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털트는 앨리스가 될 수가 있겠는데 빅토리아 시절에는 이 털트가 어린 소녀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마음을 훔친 자 그렇게 루이스 캐롤이 비판을 받고 교제가 단절되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작가가 자신이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앨리스 부모에게서 근거 없이 오해를 받고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계속해서 자라고 유일하게 네이브를 보호하고 왕의 결정이나 재판 절차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때 앨리스는 어린 아이였죠 루이스 캐롤의 소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앨리스가 자라서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라는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근거 없이 루이스 캐롤을 오해했다 하는 것을 비판해주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라는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고 다시는 앨리스와 교제가 없고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작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 재판 장면을 통해서 호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풀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